마트에 가면 토마토도 있고 완숙토마토 입니다. 오늘 5키로 한 상자 완숙토마토 5키로 한 상자 13,000원씩 13,000원 13,000원 아주 빨갛게 잘 익었네요 세계 실태푸드 건강에 무지 좋은 완숙토마토 5키로 한 상자입니다 그리고 상자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소분 했어요 6개 테니스 고무당 조금 작은 사이즈 6개 색깔은 좋습니다 빨갛게 잘 익었고요 단단합니다 가격은 3500원씩 어저께 동일합니다 완숙토마토 3500원 3500원 3500원씩 옆으로 가면 오늘 들어온 송이 토마토라구요 송이와 줄기가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토마토는 크기는 조금 작아요 크기는 조금 작은데 줄기랑 같이 붙어 있어서 신선해 보입니다 맞은 일반 토마토랑 비슷하구요 이렇게 알수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알수가 20개 정도 되는 송이 토마토가 1백에 4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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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팔고 있구요 대추 토마토 같은 토마토 계열의 대추 토마토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추 방울토마토입니다 대추하고 방울토마토하고 접목한 750ml짜리 1백에 750ml 대추 토마토 방도가 아주 좋습니다 어저와 동일한 가격 4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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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라데추 방울 어저께 보셨죠 색깔별로 칼라데추 방울 1백에 6천원 6천원 6천원이구요 색깔별로 있는 750g 한 팩에 색깔이 알록달록 예쁘죠 750g 한 팩 대추 방울토마토가 가격은 6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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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좋구요 좋구요 굿